어제 겨울옷 꺼낸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침에도 두꺼운 외투 한 벌 챙기셔야겠습니다. 울산 이 시각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다소 쌀쌀하게 느끼실 텐데요. 이 추위는 낮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시간대별로 옷차림을 다르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다시 대기가 건조해졌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포항이 6도, 경주가 2도, 울산과 양산이 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에서 15도를 웃돌며 어제보다는 3도, 많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불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이 유입돼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위는 계속 건조하겠고요. 일교차 큰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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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